네, 그래서 그런 사람 많나요? 근데 다 스프레이저들끼리 그런 게 없네, 거리낌이 없네 무슨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, 그죠? 그래도 조금만 있다가 왜 안 빠진 사람들이 근데 이게 더 웃긴 거 알죠?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더 웃겨 너무 혼자 진지하잖아요, 막 아, 나오시는구나 아, 같이 가요 아, 같이 가요 간다 둘이 안 해봤지 아, 안 해봤죠? 그래서 대박 조아 씨, 현승 씨 오, 신선한 조아 네, 저쪽으로 앉아주세요 되게, 되게 브라이트하다 그래요? 제가요 오프 5세짜리, 오늘 되게 좋았어요 그것도 사실 막 시간 안 지고 그냥 바로 왔잖아요 저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쿨함이 느껴져서 되게 좋았고, 솔직하고 좋았고 이번에 해보신 무대가 제가 생각했던 무대랑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무대를 해주시게 됐습니다 부녁 226 동risk 2 2 2 5 감사합니다.